걸그룹 아이브가 오는 29일 두 번째 미니 음반 아이브 스위치로 돌아옵니다. 앨범 발매 예고 영상도 공개하며 기대감을 키웠는데요. 스위치라고 적힌 하얀 표지의 책. 6가지 색 보석이 하나의 열쇠로 완성되자 책이 열리면서 입체적인 성이 나타나고요. 책은 순식간에 은빛으로 변합니다. 각기 다른 색깔의 아이브 멤버 6명이 한 팀으로 어우러져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것 같죠.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새 앨범 발매일이 화면에 뜨는데요. 아이브 컴백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미니 1집 아이브 마인 이후 6개월 만으로 당시 아이브는 발매 첫 주만에 앨범 160만장 판매를 돌파했습니다.